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실태 조사 결과인데요. 출산율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5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성승훈 씨.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다 보니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녀를 더 낳고 싶습니다. 애는 기르기 힘든데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낳고 싶습니다. 자녀를 가지거나 더 가질 계획이 있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에서 7월 전국 1만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응답자의 27.6%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지난 2020년 조사 때보다 9.4%포인트 늘었습니다. 30세 미만은 15.7%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직전 조사보다 6.8%포인트 늘었습니다. 조사 특성상 당장의 출산 계획보다는 포괄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20년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어요.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율 변증으로 이어지려면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 지원, 자녀 양육 부담 경감, 일생활 균형 지원 등 젊은 층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.